젤리는 바드벤 하기도 어려운 게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냥 랭가 제드 랭가 제드 뭐 하나 밴 스카나 밴 아니면은 뭐 미드가 더 껄끄러운 거 랭가 제드 뭐 빅토르벤 뭐 이 정도 다리우스벤 그쵸 다리우스벤 해야 되죠 다리우스벤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불량팀이 상용환인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잘 해야지 되고 감 따위 용서하지 않겠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통은 당연한 데까지 저쪽 정글이 저쪽 정글이 저쪽 정글이 저쪽 정글이 저쪽 정글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저쪽 정글이 이런라 전부 정글이 다리우스벤 상상 저쪽 정글이 자 이렇게 시작하는게 좋은게요 레드 잡을때 강타 체력 회복이 되니까 블루 잡고 레드 잡는게 훨씬 더 좋긴해요 강타 써주고 하는거가 이걸로 바텀이 또 터지는지 한번 보죠 외도 그리고 늑대를 잡는거 보다는 이쪽으로 바로 달리는게 더 좋을 verse 왜냐면 적을 처치했습니다 성공이죠? 이래요 탑라인이 당겨진 상황이면 탑 한번 찌르기를 가도 되는데 지금 다 밀려진 상태라 정글하나 뚫고 하고 이렇게 와잖아 퓨어 하나 그리고 장신구 바꿔주고요 다텀이 당겨지니까 이쪽에 정글보다 와도 먼저 탑상황 보고 미드상황 보고 적 정글이 렉사이였죠 렉사이 한번도 안보였고 그러면은 밭 한번 터졌습니다 고분고분할까라 기대야돼 고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뇨아 불격하라 가보죠 뭐 이제 번전이니까 다텀 제공ini 제발 저쪽으로 에코가 죽어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받네요 동선 손해를 집어던지네요 바텀 밀어주니까 집어던지네 그냥 게임이 바텀 포켈이 나왔습니다 집어던지 네이히도 그냥 리액션까지 안싸워줄거에요 빼세요 안싸워줄거에요 살이 있는거를 연습시키는거죠 안싸우고 이기는 연습을 이곳을 줄여준다 근데 재단을 참고로 역시 오 근데 근데 이겼어? 허허 바로 후루 쯧 욕먹으면 되는데요 무리하지 않죠 어차피 뭐 이긴판이니깐 어떻게 아이고 욕먹으면 되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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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ด 쯧 쯧 쯧 están 닦아 도움말고, 도움말고!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날카로운 송곳이 맛좀 보실까? 죽어라! 540 블론 안먹나요? 블루스틸은 꿀잼인데 야, 이씨 르블랑을 죽이면 블루스틸을 못하잖아 아이씨, 뭐해, 렉사이 절로 갔네 이거 뭐가지 아, 스트랩 꿀잼인데요 탑라인좀 밀고 아이, 블루를 스틸하여야 하는게 재밌지 아주 좋습니다 모래전의 5두리 마이터 2두 제가 빠져나가는게 스틸하여 따라서 제풀을 완성을 시키고 짐발 하나 사고 핑화를 사고 물량 욕먹으면 되거든요? 욕을 참 안먹죠? 욕은 건드려서는 안되는 전설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게 세주캐리 인정받네요 고분고분할거라 기대하지마 안싸울거면 저를 비켜 아 맞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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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맞아줄까요 여기까지는 아우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여기다 강타 써서 우리가 장악을 해주고요 이런 것도 지워주고 잡으러 갈거야? 제드가 노리는거야? 싸울거면 저를 비켜 같이 가주죠 뭐 부르니까 슬로우 이렇게 되면은 핑화를 조금 더 전진으로 앞으로 깔아도 되고요 자 정말 우리 용좀 먹을까? 뭐랄까? 아무도 욕먹자는 얘기를 안하니까 좀 그래 욕먹자 우리 아하이구 좋았다 바드 스턴을 너무 유리해서 자꾸 신발보다 속하는 자비가 없어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다시 한번 또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볼까요 전투민족들 싸우라고 두고 저는 사냥 먹잇감들이로군 채집을 통한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정의 사냥과 먹잇감들이로군 슬라이 혼자서 ㅋ 타워 깨는 것도 혼자서 슬슬 아잇 에잇 죽었네 안 싸울까만 저를 비켜 장난이 없어요 여긴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웠어 게임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보시면은 시야를 완전히 먹어주니까 실버도 어설프게 먹는거고 이정도 먹으면 보바찌기? 빠지? 이정도 먹으면 시야가 보인다는거죠 저래는 알 poundn type 재병 내부 가겠느냐 이제itä 위험상 장면 loaves 남극 왁 칼리스터 힐에 그냥 신경쓰져서 건물 또 밀어요? 우왕 특퇴 얘기가 나오면 특퇴를 안 할 때까더니 비토리나 제비가 나의 면이 센 것 나오면 안 한대, 특퇴를 하는 게 아까 그것도 생각은 해두고 상대를 우리가 3랫게임을 경기한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어 네 하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희가 3랫게임을 의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 스펠을 막을 수 있는 칸을 준비했고 아마 상대방이 룰루랑 룰루로 변해를 하고 물로 틀었는데